여러분 안녕하세요 10분상식 세계 백과 시간입니다. 니카라가로 알려진 국가의 정식 명칭은 리퍼블리 오브 니카라가, 니카라가 공화국입니다. 국명은 니카라가 호수 주변에 살던 인디안 부족의 주장, 니카라오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니카라가 국기의 바탕은 파란색과 흰색이 가로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하향은 국토와 조국의 순수성을 나타내고, 파란 부분은 니카라가가 태평양과 카리브에 두 개의 대항에 둘러싸여 있음을 나타냅니다. 국기의 중앙에는 니카라가의 국가 문장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삼각형 속의 무지개와 산들이 나란히 있는 형태로, 이 산들은 중미 5개국을 대표하는 5개의 화산을 상징합니다. 산이의 빨간 모양은 모자이며, 이 빨간 모자는 중앙아메리카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했음을 의미하는 자유의 모자입니다. 삼각형 주변의 윗부분은 니카라가 국명이 쓰여 있으며, 아랫부분은 중미라는 의미의 아메리카센트럴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삼각형 동일성을 무지개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니카라가는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하며, 수도는 만화가입니다. 니카라가의 북쪽으로는 온드라스, 남쪽으로는 코스타리카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국토 면적은 약 13만 제곱킬로미터로,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국가이며, 대한민국의 면적 약 10만 제곱킬로미터보다 좀 더 큰 편입니다. 인구는 2019년 기준으로 약 6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이는 부산과 대구를 합친 인구수와 비슷합니다. 니카라가의 1년 총 GDP는 2017년 기준 약 138억 달러, 이는 세계 118위로, 비슷한 수준의 국가로는 가봉과 모리셔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니카라가의 인종 구성은 메스티소인이 70%, 백인 20%, 그 외 흑인과 인디오들이 있습니다. 종교는 가톨릭교가 85%이며, 개신교가 15%, 공룡어는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의 식민 통치를 받기 이전, 니카라가인은 니카라오족, 초로테가족, 미스키토족 등 아메리칸 원주민 종족 집단이 살고 있었습니다. 1502년 콜롬버스가 처음으로 니카라가의 동해안을 발견하였고, 이 지역을 스페인의 영토로 삼았습니다. 이후 스페인은 원주민에 대한 착취와 탄압, 카톨릭 교회의 무자비한 종교 정책 등을 자행하며 혹독한 시민 청취를 했습니다. 게다가 스페인인들의 이주를 통해 천연도와 같은 낯선 전염병이 중남미에 퍼지기 시작하자, 면역이 약했던 원주민들의 인구가 굳감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을 견디다 못한 니카라가 원주민들은 독립운동을 펼쳤고, 1821년 니카라가는 다른 중미 국가들과 함께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였습니다. 잠시 멕시코의 일부였다가 다음에는 중미연합의 일부 그리고 마침내 1838년 완전한 독립을 성취했습니다. 독립 후 니카라가는 북부 레온 중심의 자유주의자와 남부 그라나다 중심의 보수주의자 간의 정치적 투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했습니다. 양 진영 간의 팽팽한 내전이 계속 이어지던 상황에서 1855년에는 자유주의자들이 불러들인 미국인 용병 윌리엄 워커가 대통령을 자처하는 등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니카라가 지역의 자국의 영향력을 보장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친 무력 개입을 자영하였으며, 1912년부터 1933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19년간 미국 해병대를 니카라가에 주둔시켜 간섭하였습니다. 이에 저항한 니카라가의 게릴라 세력은 장군 산디노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저항하였으나 역부족이었고, 산디노는 1934년 아나스타시오 소모사 가르시아에 의해 죽습니다. 아나스타시오 소모사 가르시아는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1979년까지 약 40년간 족볼 독재 정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1961년 산디노의 전통을 계승하여 결성된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이 소모사 독재체제에 대한 무장저항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은 쿠바의 지원하에 게릴라 활동을 벌였고, 1979년 수도를 점령한 후 국가재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권을 장악하였습니다. FSLN의 주도 아래 니카라가 혁명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 이렇게 세워진 혁명정부는 정치적으로는 다원주의적 경쟁을 허용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였으며, 경제적으로는 혼합경제체제를 채택하였습니다. 하지만 쿠바의 지원을 받은 좌익정권이 들어서면서 니카라가와 미국의 사이는 크게 나빠졌습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니카라가 혁명정부의 안정화 정책을 저지하는 간섭을 자행했습니다. 혁명정부는 미국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서유럽 사회민주주의 세력과 우보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원조를 받았고, 소련과 쿠바와도 연대를 강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10년에 이르는 전쟁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니카라가 국민들은 산지니스타 혁명정부에 대한 지지를 상당수 철회하고, 이 결과 미국이 지지하는 우파세력 중심의 참으로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니카라가는 대통령 중심제로 대통령이 국가원수 및 정부수반을 경화합니다. 내각은 14개 부처로 구성되며, 대통령은 직접 보통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5년입니다. 니카라가는 단원제 의회를 채택하고 있으며, 의원은 92명입니다. 1990년에 실시된 대선에서 보수세력의 참으로 정권이 출범했으나,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니카라가의 정치에서는 연이어 부정, 부패 스캔들이 터지고,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는 등 계속해서 불안정한 편이었습니다. 2006년 대선에서 산지니스타당 후보였던 다니엘 오르테가가 16년만에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르테가 정권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방만한 포퓰리즘 정책을 펼쳤고, 대통령 연임에 불가능한 헌법을 개정하며, 장기집권을 도모했습니다. 심지어 2016년 11월 대선에서는 부인 무리여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등, 권력에 대한 집착이 국민들의 격렬한 반발신을 불러일으켜, 정치적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니카라가는 1인당 GDP가 약 2000달러 수준으로 매우 가난한 나라이며, 소득 불균형이 또한 심한 편입니다. 전 국민의 약 50%가 빈곤층이며, 불안정 고용인구 역시 45% 이상입니다. 농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농업국가이며, 공업은 식품과공업과 섬유공업이 있지만, 산업화의 수준은 낮은 편입니다. 서부지역의 농지에서는 커피와 사탕수수, 옥수수 등이 생산되고, 저지대에서는 주로 면화,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동부해안지대에서는 대규모 바나나 농원이 있긴 하지만, 넓은 국토면적에 비하면 토지 이용률은 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게다가 전력의 70%를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어 심각한 전력난을 겪는 상황이 지속되어 경제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니카라가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말 니카라가 운하공사에 착공했습니다. 기존 파나마 운하의 한계가 점차 나타난 상황에서, 니카라가 운하가 개통되면 미국 동부와 서부를 잇는 배끼리 800km 단축되는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니카라가 정부는 홍콩의 니카라가 운하개발회사와 공존하여 공사에 착수했고, 2019년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니카라가 운하가 완공되면, 중남미에서 아이티에 이어 두 번째로 가난한 니카라가에서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도 니카라가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와 환경파괴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니카라가는 중미에서 가장 큰 나라로, 한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하고 있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니카라가는 크게 고도에 따라 태평양 저지대와 북쪽의 산악지역, 모스키토 연안의 카리브 저지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비옥한 태평양 저지대에는 약 40여개의 화산이 있으며, 중미에서 가장 큰 호수라고 하는 라고데 니카라가가 있습니다. 기온은 무덥지만 공기는 상쾌한 편입니다. 카리브의 저지대는 덥고 습한데다 강수량이 많은 열대우림 지역으로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대신 넓은 대지에 바나나 대농원이 많다고 합니다. 중앙과 북부 산악지역은 기온이 가장 서늘한 지역으로, 연평균 기온이 15도에서 26도 사이로 매우 쾌적한 편입니다.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서식하고 있고, 목축과 광산지대가 있습니다. 니카라가는 다른 어떤 중미 국가들보다 많은 문학 작품을 배출한 국가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시가 가장 사랑받는 예술이라고 하는데요. 니카라가 출신의 시인인 루벤 다리오는 중남미 문학의 왕자, 모던이즘의 기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루벤 다리오는 중남미 최초의 혁신적 문학운동인 모데르니스모를 유도하였으며, 중남미 문학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니카라가는 2004년부터 매년 그라나다 국제 시 페스티벌을 개최해 세계 각국과의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니카라가 사람들은 야구를 매우 즐기며 국가 스포츠로 부릴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인구 600만이 안되는 나라에 야구팀만 약 4,500개가 넘고, 야구선수로 등록한 사람들만 7만명에 가깝다고 할 정도니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1968년에 자국리그를 창설하였고, 1972년에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등 국제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때부터 니카라가 출신의 야구선수들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도 활발하게 진출하기 시작했는데, 니카라가 출신의 가장 유명한 야구선수로는 데니스 마르티네즈가 있습니다. 니카라가에서 유명한 인물로는 전직 모델과 여배우며 사회인권운동가인 비앙카 제거가 있습니다. 제거는 현재 유럽의의 친선대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비앙카 제거 인권재단의 창립자이자 회장입니다. 비앙카는 1945년 니카라가 마누아에서 상인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녀가 10살 때 부모님은 이혼하여 어머니 혼자서 3명의 아이들을 키우게 됩니다. 비앙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장학금을 받으며 프랑스 정치학을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인도를 장기간 여행하며 간디의 비폭력 저항운동과 동양철학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1970년 25세 때 프랑스에서 열린 롤링스톤즈 콘서트 파티에서 70년대 아이콘이자 전설적인 락그룹 롤링스톤즈의 리더 믹 제거를 만나게 되고, 다음에 믹 제거와의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결혼식 당시에 입은 화이트 웨딩드레스는 프랑스의 유명 패션 디자이너인 입술 노랭이 디자인한 옷으로 블라우스 없이 재킷과 스커트로만 구성되어 당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지금까지도 베스트 웨딩드레스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리 오래가지 않아 믹 제거와 이혼하였고, 당시 그녀의 고향인 니카라가에서는 1만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지진이 덮쳤습니다. 비앙카 제거는 국제적십자 대표단과 함께 니카라가를 방문했고,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독재정권의 야망과 억압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비앙카는 사회인권운동가가 되어, 추후에는 비앙카 제거인권재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도 비앙카 제거재단에서는 여성들이 기본인권을 박탈당한 국가들에 대해 고발하며, 여성이 열등하다는 인식을 영속시키는 문화 및 사회적 규범에 대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